네, 더 변지 스타 7화 리뷰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리뷰 빨리 후딱 끝내고 밥 인 не 먹으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홍진 말서님이십니다 벌써 33년째구요 또한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몽지 마술사님이 일본에 간 영상 초반 2초만 보고 설마 그 사람이 나올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히데상이 나왔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매직스타 이런 방송이 너무나도 고마운 게 저는 저분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은 처음 봐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매직바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일본 마술사는 물론이고 한국 마술사들 또한 히데상이 운영하는 매직바 하프문을 안 가본 사람이다 적을 정도로 유명한 매직바입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매직바가 무엇인지 정수를 보여주는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하프문에서 하는 공연 중 굉장히 일부분을 이번 이몽지 마술사님이랑 콜라보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각각 다른 영화에 나오던 히어로가 한 영화에 같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이 액트의 제목 레거시처럼 일본의 하프문에서 한국의 골드레이블까지 매직바의 레거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에릭 치엔 마술사님이십니다 에릭 치엔 마술사님이 한 마술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술사들이 잘 안 하는 마술이에요 저게 물론 과일도 여러 개가 필요하고 반지도 빌려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준비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마술의 해법적으로 거쳐야 할 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헤쳐나가냐에 따라서 이 액트의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서현철 배우님도 그 해법적인 프로세스를 같이 연출해야 하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액트를 분석해봤을 때 힘든 부분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 헤쳐나갔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 마술도 한국 방송에서는 잘 안 나온 마술인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에릭치엔 마술사님 무대 보면서 조금의 아쉬움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에릭치엔이라는 사람은 무대 아래에서도 너무너무 매력이 넘쳐요 너무 재밌고 약간 개구쟁이 느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방송에서 잘 안 드러나니까 아쉬운데 저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에릭치엔 마술사님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사석에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재밌고 좋은 사람인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근데 분명 여러분들도 액트를 보면서 저랑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선해 보이죠? 실제로도 굉장히 착합니다 다음은 닥시엔 말씀 남으십니다 저는 처음으로 닥시엔 마술사님 액트가 제 스타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건 방송용 마술이에요 아니 그러면 방송에 나왔으니까 방송용 마술이 무슨 마술이냐 하시겠지만 마술이 다 똑같이 보이겠지만 어떤 마술은 방송용, 어떤 마술은 공연용, 어떤 마술은 버스킹용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어느 상황에서 해야 좋은 마술인지 보여요 닥시엔 마술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저전거 두 개 연결시키는 거는 원래 더 매직 스타 같은 스튜디오 방송용 마술이 아니라 원래 막 예전에 설날이나 추석 특집 되면 마술 방송을 가끔씩 했어요 그 방송 보면 예를 들어서 방송 러닝타임이 1시간이다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길거리에서 촬영한 마술이 나간단 말이에요 만약 한 10년 전이었으면 마술사가 길을 걷다가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주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두 개를 연결시키는 느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기도 하면서 더 매직 스타가 TV 스페셜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무대 위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연결시켰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마술을 본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설희 마술사님입니다 저는 한설희 마술사님이 계속 액트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떻게 저렇게 마술 스타일을 확 바꿀 수 있을까 분명 한설희 마술사님 예전에 CD 매니플레이션으로 막 상을 휩쓸고 단었을 당시에는 이런 친화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감각이 생겼을 리는 없고 원래 그쪽으로 감각이 좋았던 마술사가 예전에는 CD 매니플레이션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걸 하는 느낌이에요 저 정도의 감각이라면 분명 가까이서 하는 클로즈업이나 팔로도 굉장히 잘하실 거고 또 그런 쪽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약간 감각 있다고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은 마술을 쉽게 보면은 연출과 해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연출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고요 보는 그대로 해법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신기한 현상을 구현해내는 방법이겠죠 여기에서는 직장인의 애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류 파일이 조기 뭉치가 되고 넥타이가 갑자기 X자로 크로스로 등장하면서 뭐 이런 연출이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연출적인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마술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연출을 구현할 만한 해법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연출과 해법 두 개 다 너무 감각적이고 해법적으로도 너무 돌아가지 않고 직관적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패트릭 쿤 발사님이십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클 더 카드 킹 킹 그리고 킹 모두 다 킹을 바꿨습니다 See how it changes into my card 이거예요 배워주세요 네 카메라한테도 배워주세요 패트릭 쿤 저번부터 눈치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패트릭 쿤 마술사님 뒤에서 액트를 진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쿤이 저한테 NCT 쿤님이랑 콜라보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NCT 쿤님이 마술을 하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카드 핸들링이나 기술을 구상할 때 이미 잘하시니까 부담 없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마술을 하셔도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콜라보를 하기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잖아요 최신형 마술사님이 다시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 라운드 때는 최신형 마술사님이랑 패트릭 쿤 마술사님이 라이벌이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두 분 또한 콜라보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액트였습니다 NCT 쿤님의 핸들링도 너무 좋았고 또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 최신형 마술사님 유튜브 하십니다 유튜브 가서 구독 좀 해주세요 다음 마술사님은 유호진 마술사님이십니다 저는 유호진 마술사님이 하신 액트 중에서 이 액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원래 현상이 순식간에 확확 치고 들어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런 마술을 하려면 기술적인 난이도도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그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많은 현상을 구현시킬 만한 해법도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야 해요 유호진 마술사님의 액트 초반에 순식간에 여러 가지 사물이 서로서로 바뀌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냥 액트 자체가 비주얼하고 신기해서 약간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액트는 언젠가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콜라보 하신 분들이 마술 만들어주시는 빌더 분들이시거든요 방송에서 보통 빌더 분들의 모습은 잘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예 그냥 빌더 분들이랑 콜라보를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에덴 마술사님이십니다 이번 에덴 마술사님 액트는 어디 그냥 돈 주고 따로 봐야 하는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라는 주제 안에 가장 부합하기도 하면서 마술의 퀄리티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콜라보를 하시는 분들이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액트를 잘 구성할 수 있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에덴 마술사님 중간에 연습하다가 그 마술 도구에 눈 맞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에덴 마술사님이 거기 연습실에서 맨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에서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마술사 중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탑7 결정전까지 거의 액트 3개를 소화해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액트를 짜고 연습하고 연출하고 하는지가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네 더 매직 스타 7화 리뷰해봤습니다 보니까 오늘부터 쿠팡플레이 어플을 통해서 우승자를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막 지지하고 투표 패트리콘 하시는 그런 패트리콘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응원하는 마술사가 패트리콘 한 명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소신대로 꼭 투표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파이널 라운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 옆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십니다 제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